. 충청도하고 연관돼 있는 게 있어요? 어머님이 충북 영동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요? 네. 충청도에서 혹시 우리가처럼 뭐 모셨단 말 안 하던가요? 지금 이제 외삼 큰 외삼순이 거기 이제 내려가서 이제 사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조회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딱 앉아 계시는데 신의 기운을 본인의 양 어깨에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우리가 무석인들이 애조불이를 많이 봤거든요. 엄마 젖줄 보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마음속에 내가 마음속에 어디 진득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디를 가서 뭐 순간 5분 재미있으면 그 나머지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얘기에 왜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밥 먹으려고 일 가는 거예요. 내일 밥 먹으려고 일 가는 거예요. 진짜 누구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신밥, 저녁밥 재미가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산 인생이에요.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내 부모가 없다면 나도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자인 나고 싶다. 딱 그런 마음. 세상 밖에 나와서 살기에는 너무 지겨워 세상이. 딱 이런 거. 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용해 보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고식해서 웬만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성격이 덕불량군이에요. 내가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기여도 아닌 거예요. 남이 3이라고 말하는데 본인한테는 5라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혼자 평생 살아갈 사주예요. 네. 자식 없어요. 내 사주에 마늘 없습니다. 왜? 홍기문이 안 열려 있잖아요. 홍기문이 안 열린 사주에 스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는 사주. 바다보다는 산이 좋고요. 산에 올라가고 나면 아무 근심이 없고요. 그렇죠. 세상 밖에만 나오면 이 머릿속도 불안하게 시작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나 내가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4, 5년 전, 6년 전에는 내가 바닥에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네. 무조건 내내 하지 마시고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 열심히 점을 보는데 자꾸 내내만 하면 맞다는 거 틀려서 그런지 우리도 헷갈려요. 아니, 계속 맞는 말씀을 하셔서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4, 5년 전에는 내가 완전히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자가 되었나 말한 거. 네. 그때 싹 쓸어 갔으니까. 네. 믿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내가 믿어서 온팍이 썼거든. 그렇죠. 갖고 있는 것도 없지만 갖고 있는 돈 그나마 있던 거 다.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 냄새도 싫어 와. 네. 인간 냄새도 싫고 사람 냄새도 싫고 세상의 풍파는 혼자 다 막고 있는 거 같은데 본인 스스로 자청한 것도 있다고. 그냥 거짓말 칠 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밥 수저에 밥 없으면 된장국에 밥 먹는 사람. 또 밥 없으면 라면에 밥 먹는 사람. 딱 이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부모를 굉장히 속삭이는 사주라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가슴이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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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닥.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훗날에 네 잘 사는 것밖에 우리는 저기가 없다. 그러면 아버지가 저기 가면 논을 가면 산으로 가고 있고. 네. 아버지가 밭으로 가면 논으로 갔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뭐 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맞았는지. 네. 그냥 아버지 말이면 그냥 미꾸라지가 된 거야 미꾸라지가. 그래 왔습니다. 그치? 네. 그러니 아버지 말 안 들어서 내 인생 조저러니까 좋아요. 타임머신만 있다면 안 그러고 싶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는 늦었고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나는 뭘 해먹고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질문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고요. 이제 지금의 상황이 또 어떻게 계속 얼마나 또 힘들어질지가 대비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본연은 힘들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요즘 좀 힘든 게 많아요. 본연은 절대로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네. 내가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한번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내가 굉장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나요? 내가 여기로 물어볼게요. 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말씀하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네. 안 그래요? 네. 힘든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요. 장애인들 분들 팔다리 없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암스럽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 마음은 그렇지만. 저분들 인기가 못 오고 갈까 봐. 네. 근데 사장님은 뭐가 힘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어. 돈이 없어서 63빌딩에서 어? 칼질은 못할지 못할지 망죠. 그건 본인이 자증하신 거고. 어. 강남 백화점 가서 명품 못 사입은 건 본인이 자증하신 거고. 네. 내 부모가 밀어준다고 했는데 본인 학교는 본인이 안 달린 거고. 내 아버지 이게 처먹으려고. 안 그래? 그렇죠. 어린애가 고집 세서 아무도 이게 처먹었잖아 그래서. 그렇죠. 근데 네가 지금 뭐가 답답한데.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한 회사에서 진짜 끈질기게 내 삶을 한번 바꿔보자. 아 나 잘못 살았구나. 나한테 그게 아직까지 안 좋아요. 그래서 힘들다 않다고 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틀렸어요? 맞는 맞습니다. 맞는 맞습니다. 원래 내 사주들을 한다면 나랏농 먹어야 됩니다. 군인할래 경찰할래요. 총 갖고 있을래 할 갖고 있을래요. 네. 아무것도 안 갖고 있잖아요. 이 사주가 영업직 예를 들어서 영업직 장사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이야. 나하고 정반대 사주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주라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 나는 자유인이다. 왜. 그냥 사람 냄새 싫고. 직장에서 그런 것도 싫고. 그냥 편안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아까 말 잘했네. 타이머신만 있다면 넘어가고 싶어. 그러게 너무 많이 와버렸어. 네. 근데.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이미. 지 멋대로 다 살 걸. 살아놓고. 이제 50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뭐를 할까요. 50주를 바라본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없어. 근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준비된 건 하나도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까지 고생했다면은. 내가 진짜. 아. 진짜 잘들만 써놨구나. 타이머신 타고 날아갔으면 좋겠다. 할 정도면. 농사를 지어서 내가 한번 살아볼라. 아니면 공양생활에서 한번 살아볼라. 노가다리에서 살아볼라. 운전해서 살아볼라. 그런 마음이 나한테 하나도 들어온 게 없다고. 틀렸으면 따지세요. 네. 평가를 주잖아요. 따지세요. 네. 그 소문 나가는 거니까. 네. 저 따지면 졸략 손님 없어요. 정도 못 본다고 소문 나왔어요.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뭘 찾아주세요. 내가 뭘 찾아주니. 하루살 인생만 하고 있는데. 쌀도 시골에서 붙여져요. 단신히 그냥 사서 먹습니다. 네. 차라리 한 푸다 가져가세요. 응. 이건 비웃는 게 아니라. 그만큼은 놓쳐버렸다고. 다. 응. 근데 내가 내년부터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아까 나서 이야기한 거고요. 내년부터 뭘 한다고 마음 먹으시면. 내년부터는 괜찮아집니다. 그러나 사도록이 스님 사이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충청도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그쪽에서 신부를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백팔버라도 한다든지 그러고 나면 내가 조금 마음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가세요. 혼내킨 게 아니니까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요. 네 명소하겠습니다.